제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맡고 있는 이재기라고 하고 강고 파트 오늘 얘기 드리려고 왔어요. 사실 앞쪽에서 이상률 대표님이 얘기했지만 저도 강고라는 영역이 어찌 보면 건축과 비슷한 사고의 과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사실 아직 제가 얘기 드릴게요. 시작하기 전에 사실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대안광고라는 영역을 계속 도전하고 있는데 저도 일반적으로 강고 업무를 하는 사람이고요. TBC도 찍고 강고 모델, 전지연을 드리고 찍는다든지 인쇄광고 찍는다든지 일반적으로 하는 사람인데 사실 대안광고 영역을 서버타이징이라고 요즘 글로벌에서 핫이슈가 되고 있어요. 커뮤니케이션 영역의 확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확장의 영역에서 어떤 솔루션이 나와서 또 우리 도시 사람들이나 혹은 도시 사람들이 도시를 살아갈 때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확장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역에서 건축과 저는 사실 오늘 건축이라기보다는 건축가와의 콜라보레이션 영역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고요. 사실 넘겨주시겠어요? 저와 같이 건축 협업하신 분은 건축가 삼껏이라고 건축사무소 운영하시는 양수인 소장님입니다. 양수인 소장님과 사실 한 3년 전부터 그냥 건축적인 사고와 그냥 커뮤니케이션적인 강고적인 사고를 가진 자가 만나면 어떤 재미있는 발상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실험에서 시작했는데 사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장 맞고 서로 둘 다 관심 있는 영역이 도시 공공 캠페인이라는 영역이었어요. 그래서 공공 캠페인이라는 걸 가지고 저희가 어떤 이성과 감성의 합체점일 수도 있고 용압일 수도 있는데 거기서 시너지가 기존의 어떤 공공 캠페인과 어떤 다른 방식의 어떤 아웃풋을 낼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도전과제입니다. 사실 저희는 롤을 나눴거든요. 협업하면서 중요한 게 이게 네 아이디어나 내 아이디어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좀 재미있는 롤을 정해봤어요. 저 같은 경우는 캠페인 컨셉 도출 및 스토리텔링을 맡았고 감성적인 영역 양수인 소장님은 캠페인 프로세스 설계 및 실행을 맡습니다. 아키텍트 원래 하던 영역이시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몰랐던 어떤 기술적인 피저빌리티 영역을 양수사님께서 조언도 주시고 양수사님께서 보조하셨던 그런 부분 감성적인 부분 스토리텔링 부분 또 광고 카피나 이런 거 보시면 제가 카피라이터 출신이기 때문에 문과 출신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영역에서 도움을 많이 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콜라보레이션의 장점은 결국에 양쪽의 장점과 장점이 만난 것뿐만 아니라 단점과 단점도 재미있는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어떤 그런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프로젝트 얘기 드릴 건데요. 2013년도에 진행했던 가로수길에서 진행해서 스트리트 캠페인 얘기를 먼저 드릴 거예요. 사실 이 스트리트 캠페인은 가로수길을 걷다가 그냥 양수사님과 얘기를 나누다가 그냥 떠올렸던 건데 사실 가로수길인데 다들 가로수길 다 가시잖아요. 그런데 가로수길에서 가로수라는 존재는 되게 이게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먼저 떠올랐습니다. 과연 가로수길인데 왜 이 명칭에 대한 부분은 사라졌을까 이거에 대한 좀 프로블럼이 떠올랐고요. 또 하나는 그냥 이건 실질적인 부분인데 주차장이 많아졌다는 걸 알게 됐고 구청에 가보니까 실제적으로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소유수를 만들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로수를 잘라버린 겁니다.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가로수는 없어지고 있었죠. 그래서 저희가 미션은 딴 건 아니고 가로수길에서 가로수에 대한 관심을 재환기시키자라는 부분 또 하나는 실제적으로 이 프로젝트가 솔루션이 돼서 실제적으로 가로수를 식수하자라는 어떤 탱즈브라운 목표까지 좀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미션을 가지고 저희가 컨셉을 만들었는데요. 뒤쪽에 열어주시겠어요. 저희가 사실 이 도시공공 캠페인이 사실 국내에서 보통 공공 캠페인, 공유 캠페인 보시면 대부분 좀 보통 저희가 얘기할 때 험불하다라고 하는데 디자인 쪽으로도 굉장히 임팩트 있게 보여주기 위해서 저희가 이 캠페인 로고를 했어요. 로고 아이덴티티를 만들었는데 지금 보시면 사실 저희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저 스트릿 안에 들어있더라고요. 트리라는 부분을 저희가 영역을 찾아서 소실수한 부분을 다시 좀 죄송합니다. 스트릿이라는 로고 자체를 가로수길의 어떤 대표 어떤 공공 캠페인으로서 가져가고자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이 자체는 사실 가상의 소실수 복원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뒤에서 설명드릴 텐데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소셜 펀딩을 통해서 실제 가로수를 복원하는 것까지 프로세스가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저희가 가로수길 입구부터 길거리 전시회를 전시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실제적으로 소실수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히스토리 전시를 시작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직접 소실수 위치를 찾아갈 수 있게 좀 미션 형태의 게임 형태를 진행했었어요. 인터랙티브 어떤 브러셔와 그리고 리프레임된 어떤 빌보드를 통해서 실제 그 소실수 위치를 좀 재밌게 게임 방식으로 찾아가는 형태로 진행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 소실수 위치에 가면 저희가 키오스케일 인스톨레이션 형태를 설치했었는데 거기서 자기가 서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서명은 소셜 펀딩을 위한 어떤 한의 기부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건 단순하게 웹과 모바일 영역에서도 진행을 할 수 있게 통합적으로 진행했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인을 그냥 사인이 넘어가는 게 아니라 사인 자체가 트랜지션돼서 실제 나무인잎 같은 영역으로 재명 영역으로 해서 나무가 완성되는 실제 소실수가 있던 곳이에요. 여기가 소실수가 있던 곳은 저희가 가상으로 미디어 파사드로 소실수를 만들어봤습니다. 아무튼 리저렉트로 본다면 결과적으로 저희가 총 일주일간 진행했었는데 한 만 개 정도의 서명을 받고 이 서명을 통해서 소셜 펀딩을 위한 기부금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부금을 가지고 실제로 가로수에 저희가 소실수를 가지고 캠페인을 했기 때문에 소실수 그 자리에 심어야 했는데 상권협의회에서 반대가 심하더라고요. 주차장을 없앨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도곡동에 있는 가로수가 좀 필요한 곳에 식수를 실제로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이고요. 그래서 두 번째 캠페인 바로 얘기 드릴게요. 두 번째 캠페인은 하나의 글쓰 대전 한반냐구정에서 진행했던 캠페인인데 사실 한반냐구정에 되게 노후화됐어요. 노후화돼서 실제적으로 팬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관중들이 많이 안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를 이 커뮤니케이션 캠페인을 통해서 재미있게 바꿔보면 어떨까 하라는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미션은 사실 그런 관중들을 다시 야구장으로 초대하는 것으로 저희가 미션을 잡았고 그런데 인사이트를 하나 발견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야구장에는 안 오지만 저희가 디지털 시대다 보니까 웹과 모바일로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야구를 시청하고 있다는 거고 과연 그런 디지털 영역에서 실제 영역으로 연결을 하자 인테렉션이라는 개념을 좀 넣어보자는 좀 재미있는 프로젝트를 생각해봤어요. 그래서 역시 아까 스트릿과 맞춰가지고 저희가 대표적인 재미있는 로고화를 위해서 팬봇이라는 팬과 로봇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팬봇이라는 재미있는 워딩을 개발했고요. 그걸 가지고 어찌 보면 저희가 세계 최초의 야구 응원 로봇을 시작했는데 그러면 팬봇이라는 가상의 야구 응원 로봇을 만들었고 웹 또는 모바일로 응원 메시지를 보내면 이 팬봇이 빌보드 형태로 들어주는 거예요. 간단한 영역으로 사람들이 재미있게 자기가 이 야구장에 와서 응원 메시지를 보내는 것처럼 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진행했었고요. 지금 아이디어 프로세스인데 지금 되게 빨리 넘어가서 쭉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보셨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스포츠 중계에서 상당히 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사실 작년부터 올해까지 2년 동안 진행됐는데 다른 BBC나 뉴욕타임즈나 NHK에서 세계 한 18개국에서 노출이 됐던 것 같아요. 재미있는 게 컬처 쇼크로 보도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사실 실제적으로 국내에서만 있는 문화입니다. 야구 문화가 야구장에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운하는 문화가 그런데 그걸 가지고 아시아 쇼크로 BBC나 뉴욕타임즈에서 다른 쪽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뒤쪽에 영상이 안 나온 부분 때문에 제가 제대로 설명을 못 드렸는데 어쨌든 제가 앞서 얘기해드린 대안적인 광고 영역에서 커뮤니케이션이 확장인 부분을 저는 콜라보레이션의 영역을 통해서 솔루션이나 아웃풋으로 나올 수 있을 때 그게 되게 재미있는 효과와 결과를 낳게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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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